칠은 선물! 겨울밤을 수놓는 화려한 불빛!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가 봐요. 주면 보이세요?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기 청계천에서도 조명과 불빛 축제를 연담하겠다. 아, 이것이야말로 100만 불짜리! 아름다운 청계천의 밤을 찬란하게 빛으로 밝히는데요. 그 중 유독 시선을 잡아끄는 빨간 건물 하나! 묘한 이끌림을 따라 걷다 보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이 쏟아지는 은하수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? 아, 아주 로맨틱하여라! 선물 상자가 이 컨테이너 박스의 메인 테마리예요.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제 자신의 선물이라는 뜻 아닐까요? 반짝반짝 빛나는 선물 하나로만 안고 가다 보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게 지금 산타랑 루돌프가 끌고 있는 선물 박스네요. 네, 내가 누구들 아니? 내가 바로 산타 아니니? 호호호! 메리 크리스마스! 산타 원정대 좋은 선물 들고 곧 찾아갈게요! 꿈꿔왔던 크리스마스 판타지가 모두 이루어지는 청계천! 흥겨운 캐롤에 맞춰 반짝이는 색색의 조명들! 성탄 저녁의 열기로 들썩이는데요. 캐롤이랑 같이 동그란 조명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!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 도시를 밝히고 누군가에게 추억이 되겠죠.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까지 곁에 있으니 생일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. 애기들이 반짝반짝 좋아하니까 한번 시내에게 싹 보여주러 놨죠. 광장에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왔었거든요. 겨울에 오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청계천!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! 이러면서 그때야 다시 돌아가는데 싶어요. 서울 북쪽으로 떠난 달콤한 데이트 어떠셨나요?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알려드린 이 코스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 사람 품을 꼭 잡고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? 여러분!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!